과연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 관심 포인트고 누가 될 것이다 부분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도 알고 쟤도 알고 다 만인이 다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 오늘 한동훈 후보가 누구를 지지하든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모바일 투표 동료 이게 공직선거에 사전투표처럼 미리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투표가 훨씬 더 취약합니다 조작에 모바일 투표는 아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직선거로 따지게 되면 모바일 투표가 사전투표와 같은 겁니다 그 뒤에 실시가 되는 ars 투표 음성 응답 그런 투표는 그래도 흔적이 좀 남습니다 그것도 안심할 수는 없지만 전화기로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믿음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공직선거로 따지면 당일 투표 같은 거죠 본투표 여당 전당대 모바일 투표율 40.5% 1년 전보다 7%포인트가 떨어지다 모바일 투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이거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발표하면 그걸로 그냥 너 17% 너 27% 이렇게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84만 1614명의 선거인 가운데 40.47%에 해당하는 43만 615명이 투표를 완료했다 오늘 여기 보시니까 허선구님께서 당원인데 투표 전화도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선일보 이 기사 가장 하단에 보니까 두 번 받은 사람도 있고 모바일 투표를 두 번 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이런 선거를 두 번씩이나 하도록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34만 615명이 했으니까 이제 어머니 집단 모집단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모집단이 84만 1614명입니다 거기서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먼저 실시가 되는 모바일 투표의 47.47%가 여러분들 응한 겁니다 그의 표본 집단이 34만 615명으로 구성되는 모바일 투표 집단이 이제 이미 선거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은 84만 명의 34만 명을 제외한 사람들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ARS 투표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ARS 투표는 모바일 투표에 비해 가지고 참여자 수가 많이 작습니다 그럼 이 34만 615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통계학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표본의 수가 19일부터 20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진행할 국민의힘은 21일과 20일 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 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뭐 결과가 뻔하니까 제가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만 보게 되면 7월 19일과 20일 양일 사이에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투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20일과 20일 양일 사이에 ARS 투표 자동응답 방식에 투표하고 그 다음에 전체 가운데서 20% 결과를 결정하는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표본집단이 84만 명이면 우리가 대개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여러분들 여론조사할 때 천 명 정도 하지 않습니까 천 명 천 명 정도 하게 되면 표본의 수가 대표성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천 명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그냥 의미를 둘 수 있는 거죠 모집단이 84만 명 이게 여러분들 19일하고 20일에 34만 명 표본집단이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 다음 표본집단이는 ARS 투표로 하는 거죠 이미 선거 결과 다 끝나 있을 겁니다 그냥 선거 이제 모바일 투표가 끝나면 모바일 투표성자가 표본집단이 ARS 투표성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표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표본집단 1하고 표본집단 2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각각에서 후보의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득표율이 비싸게 나오지 않으면 그런 과학적으로 선거결과의 의문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2021년 또 6월 달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때의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 결과지 않습니까 이 나경훈 후보가 ARS 투표 당일 투표에서는 큰 폭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는 이준석 후보가 크게 이긴 거죠 10.92%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의 표본수가 대개 10만 단위 정도 되니까 ARS 투표는 아마 4만 정도 제 기억이 정확하면 4만이고 모바일 투표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모바일 투표에 개입해가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후보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차이값이 이렇게 차이값이 3% 이내라는 것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율이 다 후보별로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와도 남조선 선거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드는 나라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고 K-방산이 어떻고 저 어떻고 이렇게 하더라도 선거는 그냥 지금 남조선 수준인 겁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수준이 선거가 아닌 겁니다 이 나경훈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 차이값이 0에서 3% 정도 돼야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이거는 뭐를 의심해 봅니까? 모바일 투표에 뭔가 손을 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를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의 멍해를 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종의 멍해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한 4년간 많이 다루었지만 요즘에는 별로 안 다루지 않습니까 이야기해봐야 할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이번 선거도 밝혀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이제 그냥 선거는 남조선 선거 같다 북조선 선거보다 좀 나아졌지만 남조선 선거는 북조선보다 그래도 낫죠 선거하는 폼은 잡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맨정신 가진 사람은 참 참담하죠 그냥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저게 분명히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그냥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냥 그거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개인의 삶에는 이제 뭐 세금 증가라든지 이런 걸로 다 이제 증가가 안 되겠습니까